하로! 꾼탁!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써주셨죠? 이제는 초급이 아니라 중급 문법이에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중급 문법에 맞게 문법을 좀 더 심화시켜서 해야 할 책임이 있겠죠? 민쌤도 그런 책임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각오하셔야 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들은 형용사의 주제를 잡았어요 특히 우리가 형용사는 많이 아는데 그중에서 비교와 우리가 좀 최상급의 의미를 어떻게 쓸 수 있지? 벌써 여러분들 이게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전에는 여러분들 그랬어요 첫걸음에서 뭔가 중급으로 갈 때 우리 좀 갭이 있었잖아요 그런 갭을 줄이고자 너무 어렵지도 또 너무 쉽지도 않게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재미있게 왜? 민쌤의 중급도 개그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속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제목을 외우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외워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Das Auto ist schneller als das Fahrrad 뭔가 모르더라도 저는 처음 배우는 건데요 그렇더라도 제목에서 벌써 나중에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Das Auto ist schneller als das Fahrrad 하면은 여기는 정관사가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일반화시켜서 자동차라는 게 자전거보다 더 빠르다 라고 한 거야 우리가 오늘 비교급 최상급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잖아요 근데 저는 확실한 게 있는데 민쌤을 다른 선생님하고 비교하고 그런 거는 안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나는 내 딸이 저기 있는 딸보다 참 못해 이런 거 하면 안돼 항상 여러분들의 자식이 최고고 그런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주 가치있으신 분들이에요 자 오늘 배우실 거는요 학습 목표를 네 가지로 봤습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숙지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당연히 규칙이 있으면 불규칙도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 걸 구분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세 번째 형용사의 비교급의 다양한 표현들 그러니까 비교라는 게 내가 누구보다 뭐뭐하다라는 표현 말고도 또 다른 표현들이 있는 거 한번 알아보고 또 그 밖의 형태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를 제가 비교해도 괜찮을까요? 올드, 올드, 올디스트 독일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쉬넬 하면 뭐죠? 잘했어요 네 쉬넬 누가 맛있는 일이에요 쉬넬 그러면 빠른이에요 그죠? 그러면 벌써 반대 표현을 아셔야 돼요 랑삼, 쉬넬, 랑삼 그 동해선 랑삼 하면 느리게 가라 그랬듯이 아니라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라는 부사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형용사입니다 쉬넬, 쉬넬러, 쉬넬스트 어? 같아요 아주 쉽습니다 쉬넬, 쉬넬러, 쉬넬스트 근데 밑에 암쉬넬스트는 뭔가요? 자 이게 함정인데 독일에서 배우실 때는 암쉬넬스텐으로 최상급을 배우세요 왜? 어미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클래스에서 가장 빨라 그러면은 사인하고 결합하고 배우세요 er ist, 암쉬넬스텐 우리 학급에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쉬넬스트라고 하는 요 최상급 그대로의 암쉬넬스텐이 아닌 것은 우리가 어미 변형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원급에다가 어, 최상급, 스텐덴, 암쉬넬스텐 우리 두 가지 자 첫 번째 보실까요? 부가어라는 이렇게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를 꾸밀 때는 어미 변화를 우리가 형용사는 하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때는 예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최상급에서는 우리가 그 앞에다가 정관사를 사용하는 게 거의 99%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암쉬넬스텐은 바로 요기서처럼 수로적이다, 사인하고 결합하게 혹은 가장 빠르게 뛴다 뛰다를 어떻게 뛴다고? 가장 빨리 어떻게 뛴다고? 건방지게 요렇게 동사를 꾸며줄 때는 요 형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암쉬넬스텐은 어떻게 된다? 수로 역할이나 부사로 사용되어가지고 어미 변화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독일 사람도 왜 이런 걸 암쉬넬스텐으로 가르치겠어요? 어미 변화 아직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쉽게 배워라 하지만 암쉬넬스텐 다음에 명사가 왔을 때 어미 변화를 하는 암쉬넬스텐에 요런 거 쓰시면 안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기본적인 형용사를 보니까 그냥 어스트 막 붙이면 될 거예요 부가 클라인, 클라이나, 클라인스트 클라인, 작은, 큰, 그로스 됐죠? 두 번째, 슈은, 멋진, 아름다운 슈은어, 슈은스트 당연히 어미 변화하기 싫으시면 암쉬넬스텐, 최상급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빌리시 슈은의 반대는 아셔야 돼요? 해슬리시 해슬리시 흉물스러운, 못생긴 이런 뜻이고요 빌리시, 빌릭 하면 안 돼요 사투리에요? 빌리시 하면 반대는 더야 혹은 비슷한 말로는 저렴한 균스티시 균스티시 언젠가 다 보시게 됩니다 빌리시는 값이 싸니까 빌리시 빌리시 비교급은 빌리시어가 아닙니다 빌리가 최상급 빌리시 빌리시 인데 발음 빨리 하면 우리가 빌리시 빌리시 안 빌리시 땐 어미 변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주 간단한데요 라고 했을 때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특별한 규칙 형태를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내 동료가 나보다 더 비싼 자전거죠? 자전거를 산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위화감 조성과 요즘 자전거 비싸요 그렇죠? 자전거를 지금 꾸미지 않아요 수식하는 거죠 이걸 부가어적이라는 희한한 한자를 쓰는데 자, 이럴 때는 Fahrrat이에요 자전거 Fahrrat 얘를 꾸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동사인지 생각나세요? 사다 카우펜 우리 제귀대명사 배웠잖아요 내가 쓸 목적으로 사용하면 sich kaufen 내가 나에게 사준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어, 내 동료 kollege 하나 둘세요 kollege kollege 한번 볼까요? 내 동료가 mein kollege 살 거래 뭐 사다 현재예요 mein kollege kauft sich 비싼 자전거 한 대겠지 ein teuer 의 비교급이야 teureres vergat als ich 이렇게 써봤어요 자, mein kollege kauft sich kaufen 쓰시면 안 되죠 원형 쓰시면 안 됩니다 mein kollege kauft sich ein teureres vergat als ich 그러면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거는 어미 변화가 지금 부정관사니까 우리가 혼합된 변화잖아 중성일사격은 as 이거 as 어미 변화를 한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비싼 건 토나와 그래서 토이어 그런데 뒤에 어미 변화가 어잖아 그러니까 비교급의 어가 들어왔는데 토이어러 반복을 안 한다 그래서 앞에는 애를 우리가 생략시켰다 토이러 이런 표현이야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내 동료가 더 비싼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요기에 격이 중요한 거야 내 동료는 말이야 내가 비싼 자전거인 것보다 더 비싼 자전거를 갖고 있으니까 나라는 것과 우리 동료와의 비교 대상이잖아 그 비교 대상이 같은 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비교 대상끼리는 격이 걷어야 한다 이게 중급에 해당하는 여러분이 꼭 숙지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첫 번째 문장은 조금 어렵다고 봐요 왜? 어미 변화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누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쓰겠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밑에 있는 거를 자, 나랑 동료가 자동차가 있어요 mein Kollege und ich habe ein Auto 자동차가 있는데 내 자동차 mein Auto mein Auto ist 더 작아 kleiner als sein Auto 너무 쉽지 않아요? 이렇게 mein Auto ist kleiner als sein Auto 먼저 대상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하면 어미 변화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하면은 독일 사람들은 명사를 반복 안 합니다 아직 우리가 대명사 소유대명사를 공부 안 했지만 여기다가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중성이라서 모든 대명사는요 정관사음이 변화해요 중성 맞죠? sein das Auto 뭐라고 할 것 같아요? sein das? 안 하겠죠 sein es 그래서 mein Auto is kleiner als sein 그럼 누가 내 자동차가 그의 것보다 더 작다라는 얘기죠 그의 것이 더 크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할만하죠? 별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어렵게 명사를 꾸미는 꾸미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어미 꾸미지 않고 하는 걸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표현을 한번 보시면서 아직 이런 거는 욕심을 좀 내보세요 근데 이런 거 잘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형용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어떻게 또 약간 특별한 형태는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볼까요 Alt Elter Eltest 왜 여기서 에가 들어왔는지 아직은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본적으로 모음이 하나가 들어왔을 때 우리들은 대개가 Om, La, Out 변모음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세요 Alt의 반드 반대의 반드 반대는 Noi 혹은 Yung이 된다는 거예요 젊은 새로운 알았죠 자 그 다음에 Arm 가난한 Arm Ermer Ernst 세 번째 Alt의 반대 젊은 Jung Junger Jungst 이건데 이게 원래 발음이 Jung 해가지고 이제 Umlaut잖아요 Umlaut U, Umlaut가 U 발음인데 얘가 Junger 이렇게 하면 입이 돌아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Junger Jungst 이렇게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칼트 차가운 반대는 Warm 따뜻한 괜찮죠 칼트 켈터 켈테스트 Umlaut 들어왔어요 근데 켈테스트가 아니라 켈테스트 엘테스트 뭔가가 특정한 그 형용사 어간의 마지막 자음에 따라서 이렇게 애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엘테스트 켈테스트 자 그 다음에 쿼트 짧은이라는 뜻이에요 짧게 부사도 돼요 그러면 긴 건 뭐죠 랑 잘해서 랑 이러면 안 돼요 랑 랭어 랭스트 잘해줬고요 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길다 부사식으로 쓰려면 수로 수로적으로 Am längsten 이렇게 자꾸만 명심을 하세요 자 그 다음 거 랑 랭어 랭스트 그 다음에 Warm 웨마 웨암스트 뭐 요렇게까지 외우셨다 아 형용사에서 모음이 하나 들어오면 거의가 움라우트를 받는구나 예외도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급에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어요 에스테하 데 테 에스테트 에스 익스 채트 등으로 뭔가 발음이 이렇게 마찰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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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우리가 최상급에서 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선한 프리쉬 프리셔 프리쉐스트 프리쉐 루프트 들어보셨죠 신선한 공기 그 다음에 하이스 이때 하이스 동사의 어간 뭐뭐라고 불리우다가 아니라 Hot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매운 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이스 뜨거운 하이스어 하이세스트 이 커피가 가장 뜨거워 I'm 하이세스텐 칼트 켈터 켈테스트 됐죠 그 다음에 쿼츠 큐어져 큐어 테스트 그 다음에 라우트 보세요 로이터 아니잖아요 라우터 라우테스트 좀 더 크게 말하세요 할 때 이거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라우터 라우터 시끄러면 라우터 좀 시끄럽게가 아니라 좀 더 소리를 높여서 말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와이트는 머니라는 뜻이에요 와이터 와이트스트 자 그 다음에 프리쉬 프리셔 프리셔 프리셔스트 프리셔 똑같지만은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는 거야 우리 실수 안 해요 한 번 더 반복하라는 거야 프리셔스트 됐죠 자 이렇게 최상급에서 애가 들어오는 경우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무산에서 L R 그 다음에 N으로 끝난다 그 비교급에서 N이 탈락이 된다라는 이게 바로 토이어도 여기에 더 해당하는 거야 한번 볼까요 둥켈 뭐예요 어두운 반대는 헬 둥켈 둥켈락 이상하다 둥클락 최상급은 다시 둥켈스트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사우어는 마시시니라는 뜻이야 그쵸 사우어 해서 너 나한테 마시시니 그러면 은어로 화가 나니 화가 났어 이런 뜻돼요 사우어 비스트 사우어 사우어 사우러 사우어스트 사우어 사우러 사우어스트 벌써 이 단어를 들으신 분은 독일에 조금 생활하시잖아요 나 저기 먹었던 음식 생각나 사우어 크라우트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김치랑 비슷한 거 사우어 사우러 사우어스트 그 다음에 토이어 토이라 토이어스트 아마 얘 비교하면 엄청 많이 써요 두 가지 둥클라 그 다음에 토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독일 현지에서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 단어 하실 텐데 사우어 어는 신이잖아요 사우버 들어보셨죠 깨끗한 그 사우버는 이렇게 안 변해요 마찬가지 어지만은 사우버는 사우버로예요 왜 발음상 사우브라 발음이 안 좋아 그래서 사우버 사우버로 사우버스트 명심하시고요 자 토큰 이제 N으로 끝나고 토큰은 우리가 마른이라는 뜻이요 트로케나 좋잖아요 트로케나 트로켄스트 그래서 우리가 명사로 아예 티를 크게 써서 데아 트로크너 말리는 거예요 뭐예요 건조기 트로크너 트로켄스트 자 이 두 가지는요 이렇게 에 로 끝나는 게 있어요 형용사에서 에 로 끝난다 아주 드물어요 이럴 때는 비교급에서 에아가 아니라 그냥 에아만 붙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라이제가 라우트에 반대요 라이제 조용한 볼륨을 낮추는 라이제 라이제스트 왜 애를 써요 에 에스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와이제는 현명한 이란 뜻이에요 명사 와이사이트 현명함 그렇게 쓰는데 와이제 와이제스트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려웠지만 아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 에가 탈락되는 현상 보시면 엘어 엔 그 세 가지랑 비교급에서 에아만 붙이는 경우 이거 아주 예외적인 표입니다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와이제 와이제 와이제스트 자 그러면 이제 불규칙이에요 얘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엇보다도 왜 불규칙인데요 자 그로스는 클라인에 반대 그로스 그레서 그레스트 혹은 어미 변화 안 하면 암 그레스트 솔직히 이거는 규칙 같은데요 아니죠 원래 에스테트는 뭐예요 하이세스트 그레세스트가 됐었어야죠 근데 발음상 그레스트 불규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굿의 반대는 슬레이시트 나쁜이에요 굿 슬레이시트 여러분들은 굿 굿어 굿돼스트 안 되는 거예요 베서 베스트 굿 베서 베스트 호흐는 왜요 높은 낮은 니드리시 합니다 호흐 호흐의 반대 표현을 깊은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깊은의 반대는 얕은이고요 높지 않은 건 높지 않다 좀 낮은 이라는 뜻이에요 호흐 호흐의 비교금은 회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가 빠져요 회어 회어 이 발음을 하발음 하면 안 됩니다 모음 뒤에 하는 무금 회어 흑스트 흑스트 그 다음에 나 하면은 나야 이게 아니라 나 가까운 이라는 뜻이고요 near next 나 내야 next 가 아니라 완전히 자음이 새롭게 들어가잖아요 next 가장 가까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장 가까운 주가 뭐 같아요 다음 주잖아요 next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사격을 쓰죠 우리가 시간을 말하는 부사 부사적 사격해서 next 다음 달 사격 뭐지 monat 남성 next ten monat 문장 때 자꾸만 응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iel viel 반대 표현은 wenig 적은이라고 합니다 viel wenig 한 번 더 viel wenig 이게 필러가 아니겠죠 필러는 얼굴에 맞는 거고 viel mehr meist 최상급 viel mehr meist 어미 변화 안 하면 ameisten 가장 많이 이런 뜻이에요 viel mehr meist 그 다음에 여기 있는 wenig는 두 가지인데 wenig weniger weniger 아닙니다 weniger 왜 유성음이잖아요 뒤에 모음이 나오니까 wenigst 하나는 mint라는 게 있는데 이 mint라는 원급이 없어요 그래서 minder 그 다음에 mindest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가 뭔데요 저는 미리 안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를 갖다가 우리들이 부사로만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번외적인 건데 설명이 부사적으로 만들면 이 최상위 것이 약간 축소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mindestense 하면 적어도 최소한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xtent가 높아 봤자 기껏해야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제 배울까요 부사 시간에 배우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이러한 특별한 특별한 것도 아니고 불교체 경태를 더 많이 외우셔야 되는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아니 얘는 형용사도 아니야 근데 부사인데도 비교급 최상급 있는 거 이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데요 우리 개안 많이 쓰죠 기꺼이 즐겨서 개안 리버 요거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립스트만 쓰면 틀립니다 얘는 립스트라는 게 사랑스러운 이라는 립 리버 립스트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이렇게 부사적인 표현으로만 쓰셔야 돼요 어미 변화하시면 안 돼요 개안 리버 암 립스텐 가장 즐겨서 나는 가장 즐겨서 이것을 마십니다 라고 하실 때 우리가 암 립스텐을 쓰잖아요 이거 아주 생활도 여기서 중요하니까 쓰세요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친구들 야 오늘 놀러 가자 아 내 시험인데 나인 이실레안의 리버 나 차라리 오히려 공부할래 아주 많이 써요 개안 리버 암 립스텐 자 그 다음에 볼 선생님 볼이 뭔가요 요것도 옛날에 한 60년대 히틀러 언급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말 잘 들으려고 자 알았습니까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러면 야 볼 그랬어요 그 볼이 잘이라는 말도 있고 아마도도 있어요 아마도 근데 여기가 잘이 우리가 지금의 독일은 굿이잖아요 그 굿의 비교금이 besser 그래서 볼의 비교금은 voller voller 이렇게 발음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비교금은 잘 안 쓰고 besser 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볼 besser best 혹은 안 best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분리동사 같은 걸로 지히 볼 필링 필링 있잖아 볼 필링 하면은 느낌이 좋다 여기서 잘 지낸다 이런 표현으로 쓰잖아요 굿보다 자 그래서 볼 besser 베스트 혹은 안 베스트 부사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프트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주잖아요 얼마나 자주 너 독일어 공부하니 그래서 비 우프트 우프트 비교적 더 자주 우프트 최상급이 없어요 발음이 안 좋아요 우프트 다 스텐 이렇게 침이 다투비어요 그래서 우프트 우프트 그래서 대용으로 호이피힛을 씁니다 호이피힛은요 이거 잘못 썼어요 애 운대요 괜찮아 민사님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신 같은 인간 독일어의 신 죄송합니다 근데 이 호이피힛이 호이피힛이 사실은 얼마나 자주 할 때는 잘은 안 써요 근데 얘가 빈번하게 할 때도 원급은 쓰인 쓰는데 비교급과 최상급은 얘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호이피힛이 최상급은 다 얘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사적으로 쓰면 I'm ho이피힛은 아주 빈번하게 정말 빈번하게 독일 사람들이 뭐 빵을 즐겨 먹습니다 빵을 먹습니다 할 때도 I'm ho이피힛을 씁니다 I'm weft해서 이렇게 부사도 비교급 최상급이 있다는 예외적인 표현이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응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해보시는데 지금 여기가 부가어적이라는 게 뭐라고요 꾸민다는 거죠 꾸미는 건 여러분들 약간 좀 떨려요 왜 명사가 있거든 자 학생이 학생은 뭐죠 슐라 근데 티나는 여학생이니까 뭐야 티가 난다 진짜 슐라린 자 티나는 예쁜 학생인데요 티나 이스트 슐라린 그런데 예쁜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앞에 관사가 붙어야 돼요 사실 직업이나 역할은 관사 안 붙잖아요 형용사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자 티나 이스트 아이는 흡셀 슐라린 티나 이스트 아이는 흡셀 슐라린 어미 변화가 뭐예요 아니 요게 요게 이거 원급이잖아 흡슨 보다 더 듣고 싶은 말 예쁘잖아 자 아이는 흡셀 슐라린 자 그러면은 베아트 베아트는 티나보다도 더 예쁜 학생 어떻게 예쁘다는 걸 이제 뭐 기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측정을 하나 봐요 자 베아트 이스트 더 예쁜 학생 그럼 학생을 또 꾸며 주잖아요 어 어떻게 하지 베아트 이스트 아이는 흡셀 슐라린 알스티나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베아트 이스트 아이는 흡셀 슐라린 알스티나 티나 몇 개월이에요 베아트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티나가 예쁜 여학생인 것보다 더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흡셔레 더 예쁘데 흡셔레 슐라린 알스티나 사실은요 얘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원래 얘가 문장을 만들려면 여기다가 콤마를 써요 여러분들 그래서 알스티나 아이는 흡셀 슐라린 이스타 예쁜 여학생보다도 더 예쁘다 라는 표현인데 굳이 쓸 필요 없지 마지막은요 얘는 좀 쉬워요 왜냐면 최상급일 때 만약에 명사를 꾸민다 그러면 정관사 거의 다 쓴다고 그랬잖아요 안드레아 이스트 디 흡셰스테 슐라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안드레아 이스트 디 흡셰스테 슐라린 그 다음에 어디서 한국에서 아니면 학급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제한적인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만약에 학급에서면 인데아 슐클라스 학급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여학생이다 보세요 이런 여학생을 꾸며주니까 수식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를 보시면 수로적이잖아요 티나 예쁘고 아니 티나랑 베아테랑 안드레가 여학생들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시즌 슐라린 온 티나 에스트 흡시 아이고 이렇게 쉬운데 베아테는 티나보다 더 예뻐 베아트 이스트 휩시 아이스티나 오 쉽네 그러면 안드레아가 가장 예쁜 우리 뭐 쓰죠 암 휩시 스텐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안드레아 이스트 암 휩시 휩시 어때요 여러분들 훨씬 더 쉽지 않아요 아직은 수식이 좀 어렵다 그러면 어미반나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좀 더 숙지를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수로적인 것을 많이 쓰시는 게 좋다 그래서 수로적이에서 여기서 암 휩시 스텐 같은 경우는 가장 예쁘게 웃을 때 부사적으로 쓸 수 있고 사인 동사 결합해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맛보기를 보이셨피 이제는 비교를 한다든지 어떤 정확한 그러한 표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법적인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거예요 와 선생님 좀 어려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거는 차등이에요 누가 누구보다 더 예쁘고 하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표현인데 다 같이 예쁘잖아요 여러분들 독일어 하시면 다 예뻐 보여요 근데 이거 차등은 결국은 A가 B보다 뭐하다 비교급 알싸 B R B R B R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동등하다는 거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처럼 요리를 잘한다 엄마랑 나랑 비교는 안되지만 좀 비등비등 하겠지 않나요 이런 걸 하시면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외우느냐 노래 한 번 해야지 소원을 빌어뻑 소원을 빌어뻑 네 그래서 소원급을 빌어뻑 이게 원래 말해봤는데 제가 계사를 좀 했어요 한 번 해보세요 시작 소원을 빌어뻑 네 S10 이런 유행어를 독일어의 유행어 제조기 민쌤이에요 자 그래서 A가 B처럼 그렇게 뭐 뭐하다 라고 하면 저런 걸 쓰고요 두 번째 이런 동등한 것을 좀 더 강조할 때 앞에다가 게나우소 그 다음에 에벤소 이렇게 쓴다라는 거 조심하실 거는 얘를 붙였어야 돼 떨어뜨려 에벤소랑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도펠트라는 게 더블이거든요 그래서 두 배로 가 막 이런 뜻인데 두 배만큼 뭐 뭐 하는데 독일사람들 두 배라고 하면 어 이건 비교 차등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B만큼이나 똑같이 아 한 배 두 배 정도의 비율 비율처럼 돈을 더 많이 갖다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두 배만큼이나 무엇을 갖고 있다 이때도 우리가 아 소원을 비율법 이거 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열등한 것은 결국 뭐냐면 자 내가 엄마만큼 요리를 못한다는 건 분명히 차등이잖아요 누가 더 잘하는 거죠 어머님이 더 잘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열등은 차등하고 관련이 깊기 때문에 현대도구에서 그렇게 열등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동등미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원을 비율법 근데 요거를 파울은 그의 형처럼 축구를 잘한다 한번 해보세요 축구하면 푸스파일 당연히 동사는 마케나지만 스피레 푸스파일 소굿 푸스파일 누구처럼 위 사인 브루더 근데 사인 브루더인데 어떤 브루더예요 동생이에요 형이에요 형이라면요 그러니까 파울하고 브루더의 격을 맞춰야 돼요 큰형이겠죠 큰이라는 건 그로스잖아 어미 변형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볼까요 자 파울 스피릿 소굿 푸스파일 위 사인 그로스 브루더 이 그로스를 누가 선생님 그로스의 비교급인가 아니죠 그래서 어미 변형이잖아요 아인 구터만 하듯이 어는 그냥 우리가 혼합변화에서 나오는 남성일격이고요 형보다 형만큼이나 그렇게 축구를 잘한다 비등비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레나는 미샤일처럼 똑똑한 대학생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자 레나 미샤일이랑 대학생입니다 레나가 미샤일보다 더 똑똑해 하면 쉬워요 똑똑하니 클록이니까 우리가 클록을 써있다고 뭐 인텔리겐트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대학생을 꾸미는 거란 말이에요 아유 어려워라 자 레나 이스트 아이네 소 클루게 뭔가 글쓰었어요 클루게 스튜덴틴 위 미샤일 맞게 쓰는 것 같은데 볼까요 레나 이스트 아이네 스튜덴틴 어느 한 여대생 어떤 여대생 아이네 아이네 소 클루게 스튜덴틴 위 미샤일 그런데 미샤일 남성이 있죠 미샤일은 스튜덴트 레나는 스튜덴틴 하지만은 대학생이라는 개념이 같기 때문에 아이네 소 클루게 스튜덴틴 위 미샤일도 대학생이라는 거야 미샤일만큼 그렇게 똑똑한 여대생이다 되셨어요 그런데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두 사람은 대학생이구나 어미 변화 안 하려면 어떻게 한다 수로적으로 레나 이스트 소 뭐 소 클루 위 미샤일 소원을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 아이네 소 클루게 혹시 이거 유행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아이네 소 클루게 스튜덴틴 위 미샤일 자 마지막 보시면 나는 그와 나이가 똑같다 근데 나이가 얼추 비슷할 수 있는데 완전히 똑같을 때는 뭐 앞에다가 우리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ebenso genauso 쓰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그와 나이가 똑같다 ich bin so alt wie er ich bin so alt wie er 그 말은 뭐예요 genauso를 쓰면 돼요 ich bin genauso 혹은 ebenso alt wie er 그와 나이가 같다 그처럼 늙었다 이 표현보다는 그와 나이가 같다 라는 표현이죠 genauso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와 키가 같다 라고 하면 이 genauso를 쓰면요 대개 0.5mm 혹은 뭐 한 1cm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거의 수준이 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아들은 내 부인처럼 요리를 잘한다 이제 아들이 아마 요리사가 될 건가 봐요 mein sohn 요리를 잘해요 kocht 이제 할 수 있죠 so one 뭐예요 mein sohn kocht so gut 누구처럼 wie 내 부인처럼 meine frau 내 부인도 요리 잘하지만 내 아들도 잘해요 못지않게 mein sohn kocht so gut wie meine frau 내 소원급을 그 다음에 저 나무는 저 건물처럼 똑같이 높다 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좀 쉬워요 왜 어미 변형을 하지 않아요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다 그게 아주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 나무 하면 뭐죠 여러분들 baum 그 다음에 성을 알아야 돼요 남성 der baum ist so hoch wie 저 건물 das gebäude 좀 어렵죠 gebäude 한번 볼까요 자 der baum ist genauso hoch wie das gebäude das gebäude는 일사격은 같지만 지금 대상은 일격 그래서 일격 저 건물도 높지만은 나무만큼 높으니까 지금 한 80m 건물하고 와 나무 정말 크네요 높네요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der baum ist genauso hoch wie das gebäude 그럼 정말 견줄만큼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o one will be aber genauso ebenso eben이란 말은 우리가 평평한 그래서 독일 현지에서는 야 뭐뭐가 그렇더라 그러면은 맞장구 칠 때 eben 그러게 말이야 똑같아 똑같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불규칙이죠 hö ja hö eks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동등 비교인데 와 두 배나 더 마를 때도 동등이다 여러분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문법이 좀 예외적인 표현이니까 나는 그녀보다 그녀보다 두 배나 더 빨리 뛰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다는 거야 나는 ich laufe ich laufe ich laufe doppelt so schnell wie sie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ich laufe doppelt so schnell wie sie 이 말은요 결국 요거를 좀 어려운데 중국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요걸 한번 외워보세요 und das doppelt 얘를 doppelt라는 형용사를 갖다가 명사화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대를 크게 썼어 그런 다음에 뒤에 명사를 갖다가 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약변화를 썼어요 das kleine auto 이렇게 하듯이 두 배의 것이잖아요 두 배의 것만큼이나 더 빨리 뛴다 이때는 진짜 말 그대로 누구보다 더하다는 차등을 두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ich laufe und das doppelt so schnell wie sie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독일 사람들 doppelt so schnell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나 더 많이 알코올을 마신다 이럴 때 이 표현이 아주 시사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doppelt so viel wie 이렇게 많이 쓰나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사 같은 거는 두 배나 더 빠르게 혹은 두 배나 더 많이 doppelt so viel doppelt so schnell 이런 거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문법적으로는 어렵지만은 다시 한번 그녀만큼이나 한 두 배의 비율만큼 우리가 더 많이 뭐뭐하다 라고 했을 때 예외적으로 als가 아니라 wie를 쓴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나는 너보다 두 배나 더 많은 돈이 있어 어디서 돈 갖고 저렇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 그는 er 갖고 있어 er hat doppelt so viel geld wie 너보다 wie du 그거가 너보다 돈도 많아 한번 볼까요 er hat doppelt so viel geld wie du 이게 명사를 쓴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 솔직히 명사 설수가 얘도 어미 변화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야 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가 중성이지만 viel less geld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er hat doppelt so viel geld wie du 너보다 돈이 두 배나 더 많아 그 보고 뭐라고 하지 마 이런 거 같아요 알았죠? 자 이렇게 doppelt 혹은 zweimal so viel zweimal so 그 다음에 형용사의 원급 viel 요것도 좀 예외적으로 좀 외워뒀으면 좋겠다 이게 중급에 해당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열등한 것은 제가 차등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nicht만 비춰지면 되는 거야 so one of wir auf 앞에다 nicht를 씁니다 그는 내 남자 형제만큼 나이가 들지 않았어 내 남자 형제가 나이가 더 들었다는 거잖아요 er ist nicht so alt wie mein Bruder 간단한데요 er ist nicht so alt wie mein Bruder 내 남자 형제가 늙은 것만큼이나 그렇게 늙지 않았어 내 남자 형제가 더 나이 들었잖아요 mein Bruder ist 비교급 alt의 비교급은 alter 아닙니다 알통도 아니고 alter als er 그보다 나이가 더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나만큼 그렇게 이거 부부싸움 할 때 많이 쓰잖아요 너는 나만큼 그렇게 스트레스 안 많잖아 그러면 du hast nicht so viel 스트레스 wie ich du hast nicht so viel 스트레스 wie ich 스트레스왕 알려드릴까요? 남성이예요 많아요 근데 봐봐요 ich habe vieles vielen 스트레스 안 하잖아요 스트레스 단순 쓰는 거예요 셀 수 없어요 그래서 du hast nicht so viel 스트레스 wie ich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더 많아 너보다 이럴 때는요 우리가 스트레스 안 돼요 그러니까 feel에 비교급을 쓰는데 그게 뭐예요? feeler? 아니잖아요 얼굴에 맞고 싶어요?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mehr를 쓰는 거예요 ich habe mehr stress als du? 너보다 스트레스 더 많아? 뭐라고 하지 마 ich habe mehr stress als du? 그런데 여기다가 hol을 썼잖아 hol, hol,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것도 문법에서 중요한데 feel를 보자 feel 비교급은 훨씬 더 있다 그래서 ich habe viel mehr stress als du? 중요하겠죠? ich habe viel mehr stress als du? 선생님 재밌네요 feel 거기다 비교급 mehr viel mehr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 feel에다가 비교급을 쓰면 훨씬 더 뭐뭐하다는 뜻이에요 viel schöner 훨씬 더 아름답다 feel 클라이너 생각해보면 훨씬 더 작아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표현들 아주 많아서 특히 우리가 날씨 같은 거 했을 때 자 어디의 날씨가 어디보다 더 따뜻하고 이건 비교급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거는 좀 비슷하게 우리가 쓰이는 표현 그 밖의 형태를 볼 텐데 임머 비교급은 뭔가요? 임머는 항상이잖아 항상 점점 그래서 점점 뭐뭐하다 했을 때 비교급 비교급은 좀 반복이잖아요 임머 비교급을 씁니다 볼까요 일이 점점 고대진다 그러면 고대다라는 말은 딱딱하다는 거 뭐야 hart hart 비교급은 좀 더 고대진다 근데 일이 더 물러진다 그러진 않아요 hart 하드의 반대로 좀 가벼워진다 leich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die Arbeit wird immer herder 점점 고대진다 자 그녀는 점점 예뻐진다 이유가 뭘까 자 근데 지 지 예뻐진다 예뻐진다 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werden 동사는 본동사였을 때 영어의 become이에요 뭐뭐 되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약간 변화예요 change 그래서 그녀의 얼굴이 빨개진다 그녀가 이제 엄마가 된다 변화는 거잖아 저는 엄마가 아니었는데 변화를 만났다 지 점점 더 예뻐집니다 자 지금 이 표현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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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또 알려드리려고 어떻게 외운다 예비주동 시작 아 이거 따라 하시는 분이 있어 해볼게요 예비주동 대비동주 예비주동 대비동주 대비동주 하니까 무슨 뭐 뭐 어떤 공주 이름 같은데 예비주동 대비동주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예 비교급 주어 동사인데 동사가 맨 뒤로 갔다는 거 혹시 우리가 초급에서 기억나요 아세요 아 부문장일 때 동사 맨 뒤로 가요 그래서 예비주동 하면 그 다음에 데스톱 부사가 나온다는데 데스톱 비교급 동사주어라는 거 알았죠 대비동주 이 표현은 뭐 뭐 하면 할수록에 점점 더 뭐 뭐 하다라고 하는 아주 아주 좀 세련된 표현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혹시 부문장 배웠을 때 then 있잖아요 뭐 뭐 하면 자 비가 내리면 여름에 비가 내리면 점점 더 이제 더워진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면 더 좋다는 거예요 가산 점수가 있을 정도로 예비주동 대비동주 한번 외워보세요 잘 보세요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면 많을수록 더욱 중독된 선생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술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쓸까 예 다음에 더 많으니까 뭐야 예 매어 주어 사람들 여기서 좀 어렸는데 로이테스고 이건 군중들도 아니고요 인간 맹시도 아니고 삼인칭 단수의 만을 쓰세요 예 매어 만 트링크트 이거 좋습니다 예 매어 만 트링크트 데스도 슈시티가 웰트 만 한번 외워볼까요 예 매어 만 트링크트 데스도 슈시티가 웰트 만 여기서 슈시티시라는 게 참 재밌어요 슈시티시 슈시티가 암 슈시티익스텐 이 슈시티시는 동사 슈흔에서 나왔잖아요 슈흔이 뭐예요 찾고 다니는 거예요 어딨어 어딨어 슈 이거면 안 돼요 그래서 슈흔 아 슈시티시 그래서 우리가 중독되는 슈시티시라고 합니다 명사는 슈흐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겔프가 노란이잖아요 노란 것을 찾고 다니는 찾고 다니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겔프 슈흐트 이거 황달이에요 겔프 슈흐트 이거 황달 그렇습니다 하나 더 달이 몬트잖아요 몬트 슈흐트는 뭐게 목류병 몬트 슈흐트 슈시티시 그 다음에 적게 먹으면 먹을수록 날씬해지죠 당연하죠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적은 생각났어요 필에 반대 잘했어 그 다음에 날씬한 거는 여러분들 든 하면은 우리가 아주 가녀린 되지만 슬랑크 라는 말이 있어요 슬랑크 슬랑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웬니거 주워 만 먹다 이스트 데스도 슬랑크 웨트만 맞아요 볼게요 예 웬니거만 이스트 데스도 슬랑크 웨트만 슬랑크 비용은 슬랭커가 아니네요 다는 아니에요 슬랑크 슬랑크 이렇게 했습니다 저걸 슬랑크 발음하면 장롱이에요 사람이 장롱될 수 없어요 그래서 슬랑크 슬랑크 데스도 슬랑크 웨트만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예를 갖다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도 음소 라는 걸 썼는데 이 현대도 잘 안 써요 데스도 많이 써요 아시죠 예비주동 대비동종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소원을 위로봉 예비주동 대비동종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벌써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좀 아쉽다 그쵸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크리스는 나와 같은 나이다 어떤 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틴 이스트 똑같은 걸 강조하는 거야 genauso 혹은 eben so alt 알쓸을까 비쓸까 잘했어 소가 나왔으니까 소원을 위로봉 네 소원을 위로봉 그 다음에 데아 몽블랑 하는데 산이름은 데아 에베레스트 우리가 데아 벽 이잖아요 남성 예외인 거 여성도 있어요 여러분들 얘가 여성이야 독일사 디 쑥 슈비츠 슈비츠는 원래 첨탑 같은 뾰족한 건데 쑥 기차처럼 위로 솟구쳤다 라는 것 같아요 디 쑥 슈비츠 얘가 2962m입니다 3000m 37,8m 모자르는데 몽블랑은 게임이 안 돼 훨씬 높잖아 이스트 회야 훨씬 높다 어떻게 할까 feel 회야 입먹 회야 하면 안 돼 점점 더 높아지는 거야 큰일 나요 feel 회야 뭐 쓰죠 알쓰 디 쑥 슈비츠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천천히 맞춰주세요 한번 보자 뿅 맞았어 두 번째 몽블랑 에스 위아 아이스 디 쑥 슈비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축시피츠 낮지 않아요 3000m 높아요 우리나라 3000m 없잖아 그러면 얘도 디 쑥 슈비츠 호흐 이스트가 줄어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딱 같은 격이에요 일격 마이어 씨는 닉소 알트 열등이네 닉소 알트 또같이 위 사인에 포우 누가 더 나이 많아요 그의 부인처럼 그렇게 나이가 있지 않다 그의 부인이 연상이 연상이구나 닉소 알트 위 사인에 포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 하고 문법 총정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독일 사람들 이걸 잘 못 써요 비교급을 비교급 알쓰인데 독일 사람들의 놀라지 마세요 80% 혹은 9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대 몽블랑 이스혀야 위 라고 씁니다 위 디슈 독일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그 사람들도 모르겠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쓴지 나도 몰라 다 틀리게 쓴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비교급 알쓰 그 다음에 닉소 알트 위 하듯이 열등이라든지 소원을 위 러바 똑같이 이렇게 쓰셔야 돼요 1, 2, 3, 4 1, 2, 3번 다 맞추셨습니다 자 오늘 한번 총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교급과 최상급 만드실 때요 요렇게 슈넬을 비교했을 때 슈넬슈넬라 슈넬스트 외우시면 돼요 비교급 어 최상급 스티데 우리가 암슈넬스텐 쓰면 차이점이 뭐다 얘는 어미변형한다 얘는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다 나와있습니다 어미변형 할 때는 이 앞에다 대개 정관사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명사 어미변화를 한다 그럼 정관사 어미변화는 약변화라는 얘기고요 암슈넬스텐은 어미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민쌤의 조언은 처음에 암슈넬스텐은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잘 정리했는데요 우리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 했을 때 모음이 하나가 나오면 변노문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자음이 요렇게 DTSS 최하 나오면 최상급에서 애가 하나 더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LRN으로 끝나는 형용사에서는 비교급에서 우리가 둥클러 하듯이 둥켈러 애가 토이라 이런 현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애로 끝나는 형용사 아주 미비하지만 라이제 비교급에다가 에만 붙여라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 몇 가지 공부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사 같은 거에서 아주 희박하게 한 서너 개 그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도 외워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원을 필러퍼 그 다음에 동급을 강조할 때는 개나우소 그 다음에 이벤소 씁니다 마지막에 요거 좀 어려운데 도펠트 소 원급을 쓴다 했을 때 우리가 요런 어떤 비율만큼의 차이를 나타낸 거지만 여기다 알스 대신에 V를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차등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비교급을 쓴다 삐알 삐알 외워두시고 차등을 한다는 것은 아 열등이구나 해가지고 닉소 원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입모비교급은 점점 더 모모하다 아까 필 비교급은 훨씬 더 모모하다 요런 표현 마지막으로 예비주동 대비동주는 모모함에 알수록 더 모모하다 한 가지만 알려드릴까요 독일 멘사 하면 대학식당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딱 가면 식판에다 밥을 주시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더 주세요 특히 남성 학생들 많이 드시잖아요 저처럼 그러면 예매야 대수도 뺐서 그렇게 써보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예매야 대수도 뺐서 그렇게 쓰시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또 어떤 걸 배우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너무 아름다운 그림인데 우리 카층 스마이 카층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다 꾸미고 있잖아 어떤 고양이 어떤 고양이 어떤 공 이렇게 꾸미는데 순수 형용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저 작은 예쁜 고양이 하는데 앉아있는 고양이 놀고 있는 고양이 지금 명사를 수식하는 게 뭐죠 동사가 또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그 동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어떠한 역할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가 형용사가 되려면 어떠한 명칭을 좋아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음 강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묶인 공 같은 경우는 누가 무엇을 묶었어 공을 묶었다 묶여진 공 약간 수동의 의미라든지 이런 재밌는 표현 하지만 좀 무겁습니다 또 재밌고 그래서 다음 강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밌으셨다면 여러분들 이 강도 저랑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말한다? 자오 피더신 추우스 비스 춤 닉스에만 자오 가고 가고